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쁘다 이쁘다 누가 알록달록 하잖아 저 사람 누군데요 언니도 좀 고분색깔 좀 사야 되겠다 예 모자만 알록달록 하고 카트 아니 커피 사실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되지 그늘집인가 모르겠는데 사주고싶었는지 이제 냈어 또 또 이제 냈어 이제 냈어 너 이제 누구라도 이렇게 좋아했어요 몇 초월에 이런거 같던 저 행정이 되겠다 와 저기 저기는 뭐 거의 언덕백이고 저기에 보이는 건 완전 언덕백이고 아 아 션 긴 이거는 좀 잘 할수 있으니까 자란다가 해서 빨리 그러니까 농니까 좋네 아따 신호등 패션 개벌 뚝 예 녹색 모자를 썼어야 돼 완벽하게 신호등 다 같이 지켜봐라 아따 신호등 아따 신호등 아따 신호등 아따 신호등 아따 신호등 아따 신호등 4 5 m 스쿨로 같습니다 아 아 다이제 만약 보물이 아 옆에 완전 편이었고 이 기억을 믿을 수 있나 아니요. 칭찬 굿지 아 아따 뒷모습이 아름답네 예 오늘 잘 치실 수 있습니까 예 와 좀 언제 좀 잘 치실기 인데 좀 조용히 지장이 일으세요 점 되겠네 뭐 300m 도 안 되는데 뭐 내가 고급 못 쳐도 가운은 있지? 으악 으악 언니 스리온 했어요? 언니도 스리온 아닌가? 전개선 니도 스리온인가? 어? 투온 했다고? 부딪치 않사 아이가? 오르막이야 오르막 좀 쎘다 너 옳지? 별로 안먹네 라이를 너무 쎄서 안먹네 아 오케이 오케이 포기 오 들어간다 어? 어? 500m 어? 아? 이번 날 챔피언으로 오르막 490m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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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크에 3번 절었다고? 아이고 탈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가지마라 우와 세이가? 우와 이게 더블이가? 샬리라 아 혜제도 하나 있지 트리플이네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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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안되겠는데 해라 야 얍삽하게 구르기 전에 꺼내네 아이다 아 버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긴 해저드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워터 해저드는 별로 없죠 다 그냥 보니까 벙커 같다 벙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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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겨서 투어니가? 응 저는 해저드 쓰리온 너무 복이네 전기수 팝포팅 그래도 벙커 잘 빠져나오셨네요 조사장님 뒤에 좀 치고 그래도 그 정도 괜찮네 조금은 버렸다 라이 있다 안쎄나 안쎄나 맞아라 넣어봐요 일단 6m 7m 우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호라도 해라 와 들어갔다 오! 보기했다 이리 온다 빨리 나이스 가운데로 봐야겠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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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 펑크를 봐야 되나 저거 말하는거죠? 저기 앞에 있는거? 레이디는 거기보다 조금 더 잘 칠거죠 카트쪽 레이디는 이거 칠게요 네 예 예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, 조사장님은 어디 계셔? 아, 언니 좀 지났어. 잘 쳤는데? 나이스 온! 오케이, 쭉 가만히 가. 오케이, 빨리. 아이고, 투혼할 걸 포혼했어요. 지나가거든. 그래도 마지막에는 경선. 아, 쎄다. 오! 전반이 칠 거 다 쳤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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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산이요, 성산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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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우와, 이게 개미요리처럼 돼 있는 건가? 중간에? 네. 오른쪽으로 가면 못 나오겠다. 오른쪽을 떨어져 버리면... 70cm까지. 170cm. 7cm. 살았다 살았어 저 카트 뒤에 있어 저 도로 안쪽으로 놓고 쳐 와 나이스 와 붙었어요 와 멋지시다 아 진짜 언니 파 있어요 보기엔 나도 보기엔 있는데 오 좀 멋진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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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우드포트 고기했다 그래도 고기라도 하얗기 다행이다 팔은 뭐하네 팔은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라 고고고 고고고 왔다 6번으로 까지 샀는데 아따 아쉽네 하하 여기는 산을 완전 깎아서 아따 아쉬운거 고고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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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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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